10편 87편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. 여호와는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어느 곳보다 시온의 문들을 좋아하십니다. 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내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.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. 블레셋과 두로,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. 그들 모두가 시온 출신이라고 할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.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출신이야.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어.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구나 하실 것입니다.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.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.